우민아, 야, 타. 뭔데? 어? 이거? 이거를 타? 내가 여기... 내, 내, 내 승용차야. 어? 타. 이걸 네가 운전한다고? 아, 그럼. 하지 마. 위험해. 내가 여기 산 지 얼마... 너 옆에 앉아. 앉아봐. 싫어. 야, 네가... 무서우신가 봐요. 타 봐. 우리 집까지네. 진짜요? 제가 살려드릴게요. 여기, 여기 인사시켜. 여기 정기환 씨라고. 여기 우민이. 제 대학 도착이고. 나 이거 다 가르쳐주신 분이야. 진짜? 나 이 면허 다 땄어. 한 손으로. 가지고 놀아. 제일 나은 것 같아, 제일 나은 것 같아. 진짜 잘해. 이거 잡고. 야, 이걸 운전을 한다고 네가? 진짜? 자, 갈까요? 가도 돼요, 이렇게? 가보자. 짠. 처음 보면 무섭겠지만 잘 갈 겁니다. 엄청 놀라실 거예요. 믿어, 믿어. 야, 이걸 진짜 네가 운전하네? 우와. 스피드야, 스피드야. 어머. 야, 너 대단하다. 대단하죠? 무섭지? 한 손으로 한다고? 한 손으로 한다고? 야, 이러지 마. 이러지 마, 이러지 마. 어? 나 무서워. 우와. 나를 안 믿는구나. 야, 네가 웬일이냐? 이거 운전을 다 하고? 시골에서 파도 다 해 봐야 해. 너무 재미있어. 야, 진짜? 엄마? 엄마? 왜? 우와. 에이씨. 자, 우민아, 내려봐. 내려? 어. 너 여기, 이게 보리밭이야, 우민아. 이게? 이거 있잖아. 이거 보리 이만큼 자라기 전에 완전히 밑에 그냥 흙만 보일 정도인데, 그거를. 다 이렇게, 이렇게 왜 보리밭이 너 얘기 들었지? 그걸 너 저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3단이지 않니? 진짜 예뻐졌다. 이거를 다 말해봤어. 야, 너 달라 보인다. 야, 어떻게 이런 걸 다 했냐. 야, 동근이 형하고 결혼한 이후로 정말 또 섹달한 충격적인. 동근이 형 때문에. 아니야, 내 삶이야, 그건. 야, 신기하다. 정말. 놀랄 일이 많으실 텐데요. 집으로 가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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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쁘다. 우와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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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